그러면 우리 장루수련회 중이고요. 원래 장루수련회 하는 장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산과가 인터넷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해서 구독보로 오늘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산교회의 양해를 얻어서 이제 울산교회 장롱님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교회들 이해해 주시고 또 울산교회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상 19장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일단 1절부터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시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도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려로 들어갈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여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특별히 이제 우리 장노님들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상한 일이 지금 임한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정도 상태까지 갔습니다 요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한기상 17장 18장은 굉장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때 왕이 아합이고 그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열한기상 16장 3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내용을 보면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예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세울 정도의 인물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아왕보다 더 심한 인생이 왕비인 이세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완악한 왕과 왕비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히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예 피가 몇 년 동안 안 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7장 3제를 보면 그리시네카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는 숨어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뜯과 고기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르밭 과부하고의 어떤 연결되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과부의 아이가 죽었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주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11개상 18장에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할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대결하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래서 바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내리지 않던 빛까지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말 손에 잡고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개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을 이르되 바할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 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 어떤 때보다 사실 엘리야는 성성장구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강력하게 사용하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미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셔가지고 불이 내린 걸 경험했고 바하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아합이란 왕까지 벌벌 떨게 했던 이 엘리야가 왕비가 한 말을 듣고 이 순간에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19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갑자기 형편이 보인 거예요 갑자기 그 상황이 크게 보였어요 이세벨의 위협이 그동안 행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보다 이게 더 강력하게 보인 겁니다 그동안 엘리야의 선지자의 삶이 그냥 뭐 형통하거나 아니면 축복받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뭐 즐기거나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까 그리시네가로 도망갔던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당신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계속 치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단에 완전히 잡혀있는 왕과 왕비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가시였던 그런 인물이죠 육신적으로 볼 땐 항상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런 위협이 항상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받아왔던 인물이에요 예전에 위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전에 편안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항상 쫓겨가면서 위협을 당하면서 육신으로 불편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했고 어려워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저 멀리 도망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가 이전보다 극하게 어려워지었냐 아니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더 들어왔어요 일리야에게 858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엄청난 그렇게 핍박했던 대표 다른 종교들의 대표들을 다 죄송합니다 목을 다 자를 정도로 큰 성리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보여요 정확하게는 그 형편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형편이 더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성공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장노님들은 지금까지 정말 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당대세계보금마라고 하는 걸 붙들고 계속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유럽을 갔다 오니까 너무 감사하게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는 꿈불에만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짧은 경험이잖아요 그들의 그게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모든 나라에 지난번에 한 100개국에 참여한 그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큰 충격으로 이 사람들한테 다가간 겁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고 하는 복음이 위대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면 전세계에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가슴에 들어갔어요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비유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사람 같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많은 부분에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복음이면 이 나라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대륙을 살리고 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한 일이 유럽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중남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아프리카로 불길이 옮겨졌다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든든해지는 일이 올해 내년 초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수중 들었던 교회가 복음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최전선에서 이 일을 감당해주셨습니다 너무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쉬게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일이 앞에 있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했고 군부리가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모든 대륙의 문이 열리고 내년 군부리는 더 커지고 그 후에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그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지만 지금도 형편이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도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형편이었지만 그전에는 계속 주님을 바라봤던 엘리아가 어느 순간 형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50명 바하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렇게 조롱했던 목숨 걸고 850명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니네 신이 응답하시냐? 혹시 휴가 간 거 아니냐? 놀러 간 거 아니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대담하게 말했던 이 사람이 지금 죽기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에 불간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엘리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계속 육신을 보게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의 형편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중에도 가장 밑에 사회보다 밑에 있는 것이 부에세바라고 하는 광려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곳까지 빨리 도망간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쩌다가 이 대단한 선지자가 그 지경까지 이르렸냐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는 말입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려로 들어간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산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겠고 자살을 못하겠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보다 공동본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여기는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좀 어려운 말로 되어있지만 이제 공동본역에 쉽게 번역되어 있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끝났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조산들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새 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이 상태까지 갔습니다. 전에 없었던 위협, 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있던 어려움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게 커 보여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두려워할 정도의 인물이 왕비를 보고 자기가 두려워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이 다음은 뭘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튼 지금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이 나는 것보다 너무 지치거나 너들너들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혹시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의 예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한다면 우리가 너무 지치거나 많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많은 측면을 경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역사 속에 있던 사람이 과연 그럴 수가 있겠냐 도무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정도로 죽여달라고까지 실망하고 침체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그 정도였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형편이 보여지고 어느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 목숨을 죽여달라고 강구할 정도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작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눈떠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 추? 그거 먹고 다시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걸 먹어야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절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형편을 보고 두려웠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 모든 사회가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여러 가지 이유는 엘리야가 절망했던 것보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엘리야가 절망한 것보다 훨씬 더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교육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안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떡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보다 훨씬 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더 격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예요.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우리가 계속 거부할 게 아니에요. 계속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 먹어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죽게 됐는데 이 떡을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죽게 됐는데 이 떡을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지만 내가 죽을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돼서 왔는데 뭐 떡 먹으라고 합니까?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라이자 그래놓고 왜 여기가 여기가 나는 음식을 나는 음식을 가지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죽으러 왔는데 지금 무슨 떡을 주십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로 왔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등 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과 떡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는 살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들이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역사 이외에 본인도 모르게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중의 믿음을 지키면서 성성전구하다가 어느 날 경편이 보이고 두려워져서 침체를 막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심이 여기까지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숯불에 구운 한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은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간방할 수 있도록 매번 주시는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머리맡에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과연 이게 답이 될까 과연 이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그래서 먹고 그냥 늘 자든 이런 엘리아같이 행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침체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더 큰 길을 준비해 주셨고 지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어나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고 힘을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갔네요. 음식물에 힘을 입어봐 어디에 갔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랩 안에 있는 그 구례 구절에 보니까 엘리아가 그곳 구례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에 물어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나중에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약간 우아했던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엘리아가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내가 이 세별 없애줄게. 그래서 내가 있지 않냐 이런 수준 낮은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뭘 주시냐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누군지 깨닫게 하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주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뭔지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그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는다고 침체해서 벗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인유이란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힘들어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 상황 다 알고 있으니까 다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상황을 좋게 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있냐 네가 어떤 존재인데 여기 있냐 너 뭐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불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네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오. 그리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은 어떤 기적에 아니면 심판에 어떤 근거했다고 얘기하면 이 말씀 이후로는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게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비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은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큰 악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주누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자기 생명을 위협을 하기 때문에 피해서 여기 왔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있게 됩니다. 앞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뜻한다고 얘기하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당신 자체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당신 자체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으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그도스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개의 섬의 소리가 그에게 이마야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대답을 10절에 했던 그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여기 왔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라 네 길을 돌이켜라 네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다 네가 누구냐 네 길을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군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호가 죽일 것이오 예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When you get there anointed Hazel king of Aram also anointed Jezu son of 님시 king of Israel and anointed Elijah son of Sefa from Abom who will love to succeed you as prophet Jehu will put death any who escaped the sword of Hazel and Elisha will put to death anyone escaped the sword of Hesu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건이나 비가 안 오게도 하고 오게도 하는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재단 위에 불로서 응답하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기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우고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는 놀라운 말씀들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바흘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겼다라고 하시는 말씀 또한 주십니다. 이전에 없던 이전과 비교할 때 비교되지 않을 큰 은혜와 큰 계획을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구약 성경의 죽음을 보지 않는 두 명이 놓습니다. 한 명이 에녹이고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성천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그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만큼 대단한 인물로 역사 전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대단한 인물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수 있을 그리고 나라들을 세우실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여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위로가 아니에요. 상황 내까지 해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교획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획을 보여주신 위에서 네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음식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획을 보면서 이 인생 완전히 바뀌게 되고 도무지 이 땅위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 큰 영광을 엘리야는 얻게 됩니다. 이런 예상 19장 이후의 엘리야는 19장 전의 엘리야와 완전히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는 성공 이후에 자기 스스로 형편을 보고 두려워해서 심각한 침체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한 명을 무너뜨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요.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와 특별히 장노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만 해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세계가 못한 일들 감히 그 어떤 교회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가득한 교회와 특별히 장노인들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루기까지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작년 꿈부레인가요? 꿈부레를 치르고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몇백만 원씩 갚아야 되는 일이 광명 장노인들 에게 일어났습니다. 매주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매주 매주 공금 해서 그걸 막아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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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계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이렇게 헌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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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봐왔는데 앞으로 할 일들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행편이 보여지고 자기 생명이 보여집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힘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우린 도대체 누군가 편안하게 지날바에야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편안하게 지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평범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범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일지 모르지만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동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에요. 상황 해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벨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엘리야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지고 위협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사는 건 그게 엘리야의 삶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교획을 이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들이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의 믿어들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교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상황이 변화되거나 상황이 없어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의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빨리 먹고 일어나가라.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이 음식 먹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라. 먹으라. 그리고 네 길을 가라. 네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음식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먹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40주 40년을 걸어가는 1차적인 시작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씩 하나씩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심과 진실임과 진리임을 전세계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중에 너무 많은 역사를 보고 또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또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날 많은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형편들을 보고 혹시나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음식을 준비하셨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 또한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냐 네 머리맡에 있다 그러나 일어나서 먹어라 거부하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거부하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네 갈 길을 가라 네가 가야할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야하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그 말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엘리야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특별히 이 교회의 우리 장노님들에게 정말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당대세계복음의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역사 이외에 침체했던 그 엘리야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엘리야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선명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교육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심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걸 받고 힘있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먹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중한 장노님들과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